영종 신도대교 평화대교 착공 넣으셨는데 착공일이 2021년 1월인데 조 후보께서 부의장 부시장 시심하신 게 2월입니다 타임머신 타셨습니까 본인이 하신 일이 제3년 6교는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신 겁니다 사과를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과는 요즘에 사과값이 비쌉니다 무슨 사과입니까 조택상 후보께서 만드신 선거 공보물을 봤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천시 정무부시장 시절 조택상이 한 일을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좀 기가 막혀요 타임머신을 타신 것 같습니다 영종 신도대교 평화대교 착공 넣으셨는데 착공일이 2021년 1월인데 조 후보께서 부의장 부시장 시심하신 게 2월입니다 타임머신 타셨습니까 제3년 6교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인천시로부터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받았는데 2020년 12월에 제3년 6교가 착공했어요 이거를 또 타임머신을 타셨습니까 정부 부시장 네 하셨다고 선거 공보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으로요 강화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 사업 준공식을 성과로 넣으셨는데 다댄공사에 준공식을 열었다는 게 성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주민들로부터 감사 패드 받았는데 조보는 계시지도 않았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평화대교 지금 말씀하셨는데 평화대교 기공식에 제가 참여 부시장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3년 6교는 4년 전에 4년 전에 주민과의 약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 그 당시 부시장이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인천시장님하고 임기 중에 제3년 6교 착공식을 하겠노라 약속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공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참여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부시장이라는 사람은 시장을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동안 일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과 함께 지나온 그것은 주민과 함께 노력해서 결과라는 이야기이지 제가 걸어온 길이지 우리 배준영 후보처럼 무조건 지자체가 한 것을 자유한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배준영 후보의 이번 보충 질문은 30초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천시 정무부시장 시절 조택상이 한 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본인께서 아까 꼭 자기 본인이 하신 일이 제3년 6교는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역소각장 관련해서는 말이죠 광역소각장 민주당 인천시 정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종 몰빵 소각장을 만든 최초 기획문서에 사인하셨습니다 그것도 사과하십시오 네 1분 답해해 주십시오 사과는 요즘에 사과값이 비쌉니다 무슨 사과입니까 소각장이 몰빵을 했다라고 지금 하는데 유종복 정부가 들어와서 소각장이 배준영 후보로 막지도 못하고 영종의 다섯 곳을 몰빵했습니다 제가 재임할 때는 우리 10개 군수 구청장들이 함께 모여서 인천 영종도에는 국제공항이고 대한민국의 심장이기 때문에 소각장을 거기다 짓는다는 것은 미래를 봐서라도 절대 되지 않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빼고 다른 곳으로 정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군수 구청장들이 오케이 사인이 끝났습니다 그게 21년 5월 21일 날 결정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배준영 후보 몰빵했다 그거는 지금 유종복 정부에서 몰빵한 것이지 우리 시에서는 영종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자유주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택상 후보가 자유주제로 배준영 후보에게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개별 질문과 답변 모두 1분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판넬 안됩니까? 판넬 안됩니다 안됩니까? 배준영 후보 지금 배준영 후보가 4년 전에 육삼 빌딩 인근의 여의도 시범 아파트 한복판에서 빌딩 11채 오피스텔 오피스를 보유하고 지역구는 전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은 서울에 꼬박꼬박 내면서 인천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서울인지 인천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인천 사람이기를 바랐는데 배준영 후보는 과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후보에게 도쿄주택을 매각하여 유권자들이 후보가 서울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준영 후보가 서울에 집을 초분해서 우리 지역으로 올 생각은 없는지 그것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 똑같은 얘기를 좀 이재명 후보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저는요 25년 전에 아파트를 샀고 그게 정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택상 후보께서는 영종에 사시지만 영종을 위해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영종에 전세를 살고 있지만 중국 사람들 중에 전월세 사는 사람이 반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주민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그분들을 폄하하면 안 될 겁니다 같이 열심히 더불어서 잘 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리는데 조택상 정무부시장 내정자실원 당시 인천시의회 회의록이 21년 2월 1일 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제가 다소 많은 지역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소각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정무부시장으로 내정되기 이전에도 이 부분을 찬성했습니다 정치를 떠나서 소각장은 앞으로 마이크 꺼졌고요 조택상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선관위에 등록된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배준영 후보 서울시장 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종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서울시장을 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는 분위기를 느낍니다 왜 서울에 모든 재산이 서울에 있는데 우리 영종에는 전세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 살면서 우리 영종의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난 여기에서 거주하고 여기서 집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1분 답변입니다 제가 사는 집 앞에 편의점이 있는데요 그분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배준영 후보가 통행료 주민 무료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영종으로 이사 올 수 있게 됐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정치는 이런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책임 있게 정치를 해서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지 그렇게 지역적인 문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종에 제가 참 많은 일을 우리 주민들과 같이 해냈습니다 그래서 공항철동 9호선 직결도 20년 만에 우리가 해낸 거 아닙니까 하늘도시 전철력도 GTX DY 들어오는데 하늘도시의 전철력을 저희가 확정시켰습니다 하늘도시에 살면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도시를 위해 우리 영종 신도시를 위해 영종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까 먼저 생각을 해야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